손톱프기의 초소형 실험실인 이른바 레보너 칩에서 각종 시약을 완벽하게 섞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서강대의 박정열, 김대중 교수팀은 3차원 소용돌이를 활용해서 100만 분의 1리터 수준의 아주 적은 양의 샘플과 시약을 빠르게 혼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믹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각종 분석을 진행하는 레보너 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샘플과 시약의 빠른 혼합이 중요한데 그동안 마이크로 수준에서는 두 물질의 점성으로 인해 잘 섞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앞으로 마이크로 영역과 나노와 바이오 연구 관련 제품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